오케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우리 열차는 원시, 원시라는 열차입니다. 이번역은 소세울, 소세울역입니다. 매일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시울대역, 시울대역입니다. 이번역은 신천신천역입니다. 매일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시울대역입니다. 매일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시울대역입니다. 매일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한미, 한마미역입니다. 매일실문은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성북초지, 초지역입니다. 정우선으로 갈아가실 고객께서는 매일실문, 이번역은 원국, 원공역입니다. 매일실문은 왼쪽입니다. 넷스테이션 원컴, 이번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역인 원시, 원시역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땡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